김태흠 충남지사가 오늘 실국장회의에서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 삽교역 명칭을 내포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김 지사는 기존 장항선에 삽교역이 있는 데다 삽교역이 내포 신도시의 또 다른 관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서해선 삽교역 명칭을 내포역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 홍성군의회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홍성군은 현재 서해선 홍성역을 충남도청역이나 충남도청 홍성역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데 예산 삽교역이 내포역이 될 경우 향후 충남도청역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